생각해보니까 이 꾸며놈 캐리오에 롤러그까지 하기보니까 굳이 수놓을 필요없어 그냥 기존에 있는건 꼭 꾸는데란거 아니야 계속 아끼는 박스에서 이렇게 꾸며있어요 이걸로 이쪽에 뿌려드렸어요 레고 여기 들어있던 마늘 장식으로 풀려던 열쇠가 필요해서 이 정말로 퇴근 중의 이 아이예요 옆에 롤러그는 흐름이 좋은 아이였죠 제가 이 아이를 이 뒷면이 진짜 이뻐 옹롱이 옹롱이 옹롱이야 저 화면이 초점에 안잡혀있는데 이걸로 귀한 뽀짝까리 열어봅시다. 서울시장소비 6초로 좋아 하나 다시 올려놓고 케빙이에서 열어볼까요 열어봅시다. 정말 예쁘게 잘생겼어 바람이 진짜 심플심플 귀엽다 이제 레슨을 열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철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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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놓아 철컷 삼초로 잡고 할려니까 힘들어 됐어 열었어 여기를 레슨을 나사받을 때 다하게 썰어줄게요 짜자 서러기로 하면 됐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스티커 덜 붙은 부분 한 번불로 꼼꼼히 붙여주고 문질러다가 잘 안 붙은 부분들이 다 있어 테이프로 마감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스타지 테이프 같은걸로 박스 테이프 같은걸로 열어주면 이렇게 딱 꾸미 나오죠 이제 이걸로 꾸며줄거에요 어떻게 꾸며주느냐 일단 눕혀놓고 피카츄나 넣어줄까요 피카츄 이렇게 꾸며주면 되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까지 뭐란거지 아 밑에 놔둬 딱 이렇게 놓은 피카츄 이렇게 넘어가지마 피카츄 그 다음에 파일이 나와 이렇게 이렇게 너무 살짝 없이 소리 시끄럽다 철제 킵인데 소스가 좋을수록 참기럽죠 그리고 눈사람 킬링도 이렇게 안에 나오는 그냥 직접 만든 눈사람 킬링도 안에 들어줄게요 이렇게 안 보고서 나는거지? 잘 안되는게 있는데 카메라 때문에 딸기름을 하고있어 그 다음에 키링 달아주고 그 다음에 목걸이 직접 만든 목걸이는 어디있어? 오프 오프 키링 직접 만든거 근데 끈적끈적 맥이 잘 안굳어가지고 목이 더럽고 지저분하긴 한데 어쨌든 모든거 빼내고 좀 떼어낸다 먼지같은거 떼어내고 종이 키링 직접 만든거도 보여주면 되겠죠? 이런 번돌이까지 초콜릿 번돌이 그리고 안에는 이제 목걸이 같은거 직접 만든 레진목걸이나 호수교에도 번돌이예요 안면에 걸어줄까? 안면에 걸어줄까? 짱 잘어울려 짱이란 말 되게 외울 뻔했어 핀패치 이런거도 넣었을건데 경향하면 구매하는거도 핀패치 위에다가 넣었을건데 핀패치 위에다가 넣었을건데 핀패치 위에다가 넣었을건데 핀패치 위에다가 넣었을건데 그리고 작은 핀패치 그리고 작은 핀패치 귀여워 사울이 보관하기 딱 좋네요 이제 눈사람이 떨어졌는데 떨어졌는거겠지? 떨어져 나갔네? 이걸 안쓰는 키링도 닫아야지 안쪽에 키링을 닫을수있으면 좋아요 그럼 꼬리랑 길이를 닫아줄게 걸어주자 길이는 길이 짱이겠죠? 이거 다시와 잘 안걸어줘 한소리만 됐어 걸어주고 다음은 핀패치 그리고 더 넣어줄게 핀패치가 제일 많아요 옆에는 남자친구 손목이 줬어 같이 몇개가 없어졌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나눠준거니까 마음은 나눠요 아직 많답니다 직접만든 머리핀 귀엽죠? 그리고 직접만든 키링 직접만든 키링 직접만든 키링인데 잘어울리죠? 이거 까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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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랑 잘어울리 초코 초코롬돌이 어포어포 키링 종이로만들 직접만든 키링 그리고 뭐할까 매튜 이런것도 있는데 키링은 안쓰는데 여기다 넣어줄까요? 안쓰는 키링 안쓰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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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쓰고 아 배아파 극배 특이하게 자꾸 배가 아파 극배 어떻게 극배는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다칠수 잉댕이고 귀여워 끓겠지 아 세지 세지가 더있죠? 이렇게 이렇게 나네 인형은 이렇게 할수있네요 얘를 물어볼지 비싼건데 얘는 여기다 넣어주는게 마지막으로 조금만 넣어주세요 직접만든 안쓰는 키링 종이키링 종이키링 역시 안쓰 안쓰는거 여기다가 여기다 넣어주실까요? 짱 귀여운 지찰말된 종이키링 너도 그냥 이거 말고 여기 들어가네? 여기 들어가고 반지 반지랑 연결이 잘못되어있는 반지랑 연결이 반지같은 경우는 비싼 아이니까 반지는 여기다 넣어줄게요 좀 비싼 아이들 위주로 아까 잘못 들어간거 같은데 뭔가 안쓰는 키링 안쓰는 키링 안쓰는 키링 안쓰는 키링 여기다 핀패치랑 같이 있는 곳에 넣어줄게요 키링쪽 자로용해져 안맞는 고리 같은거 이런거는 잠시만요 아 빠졌다 이 고리인데 빠졌나봐요 연결 좀 해줄게요 이거 세게 안주여놨더니 돌려갖고 제대로 해줬어요 이렇게 키링말고 이글위글 키링까지 만든거 넣으시구요 이렇게 세워주면 액세서리들이 차차차 세워집니다 키링 두개 달았고 기어는 완성되는데 높여주는게 낫겠죠 액세서리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얘도 직접 만든 아이베버 핑패치들 피규어랑 브로치 안쓰는 키링 직접 만든 키링 얘는 눈사람 키링을 여기다 달아주면 귀여울래나 흠 안쪽에 있는 것도 귀여운데 나중에 키링 하나 더 만들까요 차라리 이렇게 한풍 다 귀엽나 얘도 지금 이렇게 주는 것도 귀엽다 여기 하나의 메추를 걸어주자 그러면 안쓰는 키링을 걸어주는게 나을 것 같아요 반제도 걸어주고 하이틴 스타일 옆에는 매튜 키링도 여기 자는 꽃미남 겸야 옆에다 걸어주면 우선 잘 어울려요 둘 다 남은 케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차맞추기 개연성도 안맞으니까 억지로 맞추기 레이스 스티커 잘 붙인 것 같아요 다이머리를 구매기전에는 다꾸용인데 생각보다 잘 이거 왜 이렇게 안돌아가 선택받은 아이의 문장 같은데 아닌가 아 전에 받은 이씨 원래 이런게 이모양인건가 원래 여기가 이렇게 만나무입니다 이렇게 다 잘 어울리죠 생각보다 여기 받은 스티커로 꾸며줬어요 잘 어울리죠 생각보다 여기는 코멀이나 다른 산유제품으로 꾸밀거라 하여튼 다꾸용 레이스 스티커에 잘 어울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꾸미기 완성 어깨살이 더 많이 물면 가득 채울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잠궈줄게요 요 아이는 리뷰했던 인형이예요 옆에 있는거는 잠궈줍시다 땅 땅 땅 땅 마우스를 꾹 누르고 화살표를 따라해봐 아 배아파 화장실하고 싶어 이걸 찍고 한소리가 힘들어 됐어 그리고 키링 같은경우 여기다 달아주면 잘 어울리지 않을까 여기다 달아버리지 왜냐면 캐비닉에서 달고다니기 불편하고 케이스 여기다 맨날 넣어다니기 힘들어서 창은 걸어줬어요 몰랐는데 이거 이동할 때 있는건가 아닌가 이동은 안되네 위에다가 걸어버렸는데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도록 걸어버리지 않게 달아줬는데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짧아서 열으려면 밑에다 달아야되나본데 다시 달아야되겠는데요 주주거리야? 다시 하셔야겠는데요 밑에 달아도 마찬가지인거 같아요 기계가 짧아서 안될거 같거든요 꺼내기도 못할거 같거든요 그러면 하나를 빼놓고 하나를 예비키로 두자 그게 좋은 방법인거 같아요 약사자리도 되고 하나만 뺄게요 오늘 했구요 장식용물은 위에 따는게 확실히 맞는거 같아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위에다 달아주겠습니다 구멍을 잘 보고 달아야되는데 막 달아갖고 쓰여있거든요 그러자피 길이상으로는 이게 맞는거 같아서 다시 달아줄거에요 짠 근데 쇼하게 보니까 자꾸 이게 떨어질란 말랑 그래서 입체 스틱커가 되어버리거든요 고체풀 이런걸로 붙여야돼 뭐같아 그리고 손톱에 뭐가 묻어가지고 제거 좀 할게요 죄송해요 지금 발견했어 묻어있네 드러워 대충 닦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이진 않겠지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귀여운 악세가 핫을 담아 세비에 수완성 박수와 찹찹찹 이렇게 해보니 분해된 열쇠를 열어야겠어 왜냐 마스크를 안 넣었잖아 다시 넣을게요 죄송해요 어 쉽게 해보니 네 반복을 터득했어 아까 되게 힘들어 안돌이 나고 귀여워 그래서 마스크도 보관해 주죠 마스크는 어디다 아까 무지개 마스크 여기다가 따로 없이 넣어줄까 밑에나 넣는게 낫겠죠 여기 제게 레인고 유치한 마스크 코로나 예방을 위한 태슈어 마스크 됐다 이제 완벽해 이 키링 직접 맞는거 너무 귀엽지않나요? 귀요 달아납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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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게임도 너무 잘 어울려 생각보다 되게 잘 맞는거 같아 자뻑 하트같은거 잘 보여서 좋아 자뻑 다시한번 자물쇠로 들어가서 잠가줄게요 위에다 잠글수도 있고 아래에다 잠글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키링에 방해되지 않으려면 위에다 잠기는게 맞겠죠? 최대한 능게 들어서 음이 자꾸 풀리네 조심조심 한손으로 하니까 힘들어 고정을 시켜주고 꼭 눌러주면 이렇게 걸렸다 안맞아가지고 잠그는 무란하게 잠그는 구멍에 맞춰서 근데 왜이렇게 미끄러워 공간이 좁아 밑에다 밑에다 해야겠다 잘 안돼 힘들어 여는건 참 쉬운데 닿는게 더 힘든 이상한게 됐나? 뭐 된거 같은데? 부서지겠다 잘못하다가 남색 부서지겠다 부서지겠어 잘 다뤄게 완성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